아... 아... 공포... 우주의 제왕... 나왔네... 근데 좀 이상한게 이게... 중간에 자꾸 생략돼... 중간에 뭐가 없어... 왜 왜... 왜 시작하자마자 날 노리시지? 이란... 난 뒤졌다... 야 이러면 쉬운거 아니야? 1대1 아니야... 1대1 아니면 쉬운거지... 거기단... 건들지마라... 건들지마라... 건들면 그렇게 되잖아 자식들아... 어? 피가 안깎여 피가 안깎여 피가 안깎여 피가 안깎여 튀어야지... 어... 이땐 튀어야지... 음... 이븐 베지터... 오... 드디어인가? 얼... 와... 그걸 끊어? 하지만... 됐네... 아... 잠깐만 나 여기다가... 나 지구력 여기다 쓰지 않을래... 승관도 안해... 지구력을 최대한 아깁니다... 음... 진지하게 임할께여... 음... 뭐야 자쿠... 어... 손오공 왔네... 야 2대1이면 말이 다르지... 2대1이면 말이 달라... 2대1이면 말이 달라... 2대1이면 말이... 2대1이면 말이... 다... 아임마... 아... 니가 건들면 바르지... 손으로 호라달라봐... 너 때문에 맞았잖아 이거... 어? 오공아... 저... 아니 왔으면 가만히 있어... 그거 어그로나 끌어져... 어그로만 끄는게 너의 역할이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예... 이때 갑니다... 그렇지... 이거 다음이라고? 이거 다음이라고? 이거 다음이라고? 아... 이게 도중에 안잡혀... 으아하... 저것은 사이... 그 뭐... 그 뭐지... 사이코 커터 아니야 저거?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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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렇게 뭐하라... 난 바로 쓴다... 자식아... 요렇게... 뭘 모는데 시간이 걸려... 나 쓰면 바로 모으라고 이렇게... 괜찮지 않니... 드디어 빠져가지고... 아... 언제 뒤로 돌아왔지? 자... 끝났어요... 하지만 이때의 프리전은... 자신의 실력의... 그... 반이었다고 한다... 전투력이 6천만이었죠... 넌... 이따... 도코맛이 6천만이었고... 전력이 1억 2천만이었고... 야... 잠깐만 타임... 나... 그... 찍고 갈게요... 스탯을 좀 찍고 갈게요...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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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반에 임한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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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탄필사기... 요... 요거야 요거... 요거... 뱀... 어느정도 강해졌겠지... 이 정도면... 흠... 뱀... 쯰... 이펙트 클래스가 다르다고? 야아... 아, 여기는! 여기는! 으아! 데스빔 서, 저.. 그렇구나.. 한 명도 없지.. 죽을 수 없지! 드디어야 드디어 어서오세요 어우 소름돋아 와아 이때 진짜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정말 전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개나손화 슈퍼사이아인 박앤셀이지만 분노한 손오공 초사여인 각성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굳이 필요있냐 이거? 우와 아니 난 왜 또 귀찮네 자 나봤다 초사이언이 힘을 보여줘 선오공 어? 초사이언이 힘을 보여달라고 가만히지 말고 그렇지 잘한다 오 선오공 반응 셉니다 적을 맞고 피가 별로 안깎였어 그치? 아 아 아 아 아 도와줘라 어 내가 도와줄께 선오공 걱정하지마 하이 걱정하지마 이번엔 조기탄 해줄께 아 아 때리는 도중에는 조기탄이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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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 아마 이거 이어서 어 야야야야야야 방금 로그는 풀렸는데 방금 로그는 풀렸어 깨에에에에에 남의 크성 부서져라 남의 크성 박살돼버려야지 어타던지 야아 나 응 państwa AI 날봤어 날봤어 봐라 그래 얼마든지 봐라 그래 에 audible 데스볼 데스볼이죠 이거 예 원규오 아직까지 아니야? Som 넌... 도대체 어디까지 강해져야... 그...뭐야? 만족하는거야? 우주 끝까지 나의 목표는 거기야, 인마 전황이다, 자식아 나의 목표는 전황 손가락 깍딱하면 우주가 사라지지 어... 아, 손가락 깍딱도 필요없다 그거죠, 그거 파이널 플래시 자세 크흠 파워를 얻을 수 있겠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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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아 이 걸 말씀하신 거였군요 어? 너는... 에이스 형 참고로 얘들이 성우가 같아요 네 최종 결전 쓰러져가는 별과 두 제왕 쓰러져간다고? 뭐가? 쓰러져간다가 뭐야? 여기가 겁나 어렵다고? 그래 보자 일단 1대1 상황을 만들게요 2대1은 솔직히 안돼 흐흐흐 2대1만 하지 말아줘 어... 신정수 열매 먹었어 혹시?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자 누구나 해봤냐? 아무데나 안 봤어? 모아야지 암범만 모아야지 암범만 모아야지 자 내가 맡아줄게 어어어어어 이럴 수가 피하다니 그걸 으흠 으흠 대박 우와 으흠 우와 이걸 피해 그만해봐 어 저기단 자 쟤 지구력 별로 없어 나는 지구력이 이제 3칸 다 들어가구요 아 뭐야 아 핫 핫 프리저가 날 안보고 있구나 프리저가 날 안보고 있어 욕 Sind 어 아 모아는거 זה 올라와봐 올라와봐 아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되소 loads ㅋ 우와 저거 좋네 저거 어떻게 쓰죠 저거 네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어떻게 쓰죠 저거 모르겠다 뭔가 썼다 서기단 여기다 감사합니다 왓 herum 아 왜 끊어어 제시 아 기껏 썼더니 이걸 끊어버리네 헐 더 쎄져? 이거? 저기요 날 안보고 있다? 슬퍼 경기 담아 야 소노공 봐 소노공 방어력이 엄청난데? 왜? 왜 쟤가 맞냐? 왜 쟤가 맞아? 소라가 왜 맞아? 오오오 장난 아닌데? 와 그걸 뚫어요 또 와 대박 지구력 다 까.. 야 나 지구력 다 까졌어 밑에 또 아무것도 못해 야구? 이걸 또 피해 자 너 지구력 없지 이제 아니 나니 흠 얘 이제 지구력 없다 이제 나도 없는데 근데? 나도 없어 와 야 야잇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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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와 피했다 그걸 잠깐만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이거 양 먹어야겠는데? 알겠습니다 음 어렵다는거 알았어요 아 자아 자아 이리와 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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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야 내가 한눈 도와줄게 어 나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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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 왜 아 이 개** 이상한 너 그러지마죠 둘이서 뭐야 이거 고래에 싸우면 새우성 터지는 골이네 아니 날 공격한게 아닌데 내가 맞았어 어? 어떻게 했지? 아 이거 지구력 사용하네 아 쓰면 안돼 지구력 사용해 피하고 그렇지 지구력 없다 이 자식 너 끝났어 너 뒤졌어 안 넣을거야 여기서 어 뭐야 어떻게 와 지구력 차는게 빠르구나 얘 오 안 맞았다 그거 안 맞았지롱 음 그만해 와 진짜 됐다 이거 왜 안 맞지? 애 머자 그래 자자자자자자식아 어디서 가니 서용없다 허 허허허 그렇지 앗 앗 에헤헤헤헤 야자자자 너의 패턴은 다 파하겠다 뭐해 잡는거 와 이제 안되니까 뒤로 돌아가는 순간 잡아버리네 날리고 바로 원격 써봐 날리고 자 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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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고 자 우와 돌렸어 와 대박 아 지사하는 손간다 새끼 죄송합니다 역 나오네 야 피 막아 피 막아 저기요 어떻게 누워있는데 누워있는데 저걸 죽이지 누워있는데 저걸 바로 죽여버려 피가 반이 한순간이 나갔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내가 제노버스 한거중에 제일 어려운데 지금까지 제노버스중에 제일 어려워 아 왜 이거 안꼈냐 아 안 낀 이유는 그거죠 나의 자신감 때문에 에이 별거 아니겠지 그 뭐할 뭐하리먹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러면서 레벨은 올라갔나 아니요 굳이 레벨링 할 정도는 아니야 물량만 있으면 돼 물량 있으면 이겨 어디지? 자파점인가? L짜리 와 존나 비싸네 진짜 세계사 야 근데 이상하다 나 이거 있죠? 선두 진해 캡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케이오 상태에서 복귀를 안하네 어떻게 된거지 이거? 나 끼고 있는데 이거 애플스포로 있습니다 지구로 가자 이 게임이 지구력이 최고야 선두 진해 캡슐이 돼있잖아 이거 어? 선두 진해 캡슐 껴져있어 근데 케이오 상태에서 복귀가 안돼 노노 지금 짤짤이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얘들이 이때 이때 너무 강해져 인공지능이 미쳤어 심지어 지구력이 엄청 빨리 차요 이 게임 자체가 지구력이 많으면 이기는 게임인데 강구력도 존나 쎄고 지구력도 개빨리 차 그렇지 자 안쓰미라 지구력 안써 그렇지 아 쓰다 그냥 모르겠다 그! 자! 자! 아! 자잇! 자잇!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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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쓰지마라 제발 좀! 그렇지! 노노노노노노 가미야미하! 제발! 우와 뒤로 돌아갔어 이렇다니까 진짜 말도 안된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 치사한거 아닌가 와... 기술사용은 무조건 개깨지네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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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식아 안돼 초에너리파도 안돼 쓰면 무조건 깨져 셋! 어어 어어 예헤이? 예헤헤헤헤헤 저쟤 으허헤헤헤 재밌어 자식아 됐다 어헤 됐다 봤습니까? 와 힘들다 나 똥꼬이 힘죽하고 있어 흐흫 내 똥꼬 절폐야 와 이거 아아 이거 순간이 괜히 썼네 어? 저거 뭐야 오! 맞으라 아 막았는데 얌얌 아 진짜 그만 좀 해라 우와 막으니까 잡아 너 왜 왔어 아 나 습관때문에 자꾸 승관동을 하고 있어 승관동하면 무조건 얻어 터지는겁니다 오 저스트가드와 야 뭐야 대박 내가 저스트가드와 하니까 얘도 저스트가드하고 있어 이런 호략한 놈을 만나나 정말 인공지능에 절정이 다 달랐는데 진짜 설마 저스트가드를 누구넘이 또 할 줄은 몰랐다 아 에이 실수 진짜 마지막 미꺼 한번 해볼까 또 에누비파 바로 뒤로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아 안할래 안할래 모음은 하지 않아 모음은 하지 않아 아 막았다 어떡하지 막아 에이 아 아 아 야 썩을놈아 너 거기 딱 있어 야 어그러끄러 내가 계속 간다 아 진짜 이게 안 좋네 제발 한 대만 맞아주면 돼 딴 데 가지 말아줘 제발 제발 딴 데 가지 말아줘 됐다 아 오시오로토모! 퀵사케우!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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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프리저 뭐야? 프리저 죽었는데 왜 말하고 있어 지금? 야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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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아 오 저스트가 좋았어 잘 막아 이것봐라 와... 야 나 박히었어 용감히 박힌 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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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임마 나 지구력 꽉 차있다 이길 수 밖에 없죠? 어어 안 돼 어어 죽어 잘가 어... 물약발로 깼네 아... 결국 물약 없으면 못 깨는 곳이었네 근데 이게 아마 물약 없이 깨... 깨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야 어이구야 와 손 아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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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물약의 힘은 강력했다 지갑 전사는 강력했다 이 녀석... 인정하지 나중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곳이 있으면 좋겠네요 음... 재밌네 근데 땀 흐리게 하고 좋네 자식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저도 제 스스로의 수학이다 시끄러 레벨 업 잘하네 뭐야 오... 원의 주인공 주인공가 아니고 나 크흠 시토메스 빅댕 에너지 파 저 있습니다 있는데요 있는데 그냥 쓰면 안 좋잖아 저거 초사연 배우고 나섰어요 좋지 그래서 안 쓰고 있어요 보도 뭐야 관전자야? 매너 관전만 하고 가 하는 게 뭐야 나중에 싸우는 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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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무리저리 상대로 싸워서 무사히 돌아온 것마다도 대단한 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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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라서 이 정도지 어? 너희도 고생하셨구나 아... 아... 근데 플스4도 연습을 하다 보면 예... PC만큼 잘할 수 있어 약간 불편한 게 있지 특히 카메라 앵글 돌릴 때 약간 불편하지 않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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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로고나 하면 끝이지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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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게 졸업하고 훌륭한 엘리트 타임 페트럴대원 명칭을 인정받고 새로이 비행면허 오 비행면허 드디어 어허 감사해 고마워 무공수리 써도 된다는 거지 프리저도 쓰러트렸잖아 어메데토 어메 아니안냐리 스바라시 어메데토 어이깜짝이야 어디까지 올라가지죠 이거 한계 고도가 있나요 이거 올라가보자 엇 아 막혔네 이게 뭔가 이상한 결계가 있으려네 여기가 끝이군요 와 편해 이제 드래곤 재단도 저기 바로 보이고 바로 갈 수 있네 근데 이게 여기 토끼토끼시티죠 이게 이게 뭐냐 저긴 아메크성 있고 여기는 그거 캡슐코퍼레이션 여긴 어 신기한 마을이야 아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 좀 노가다라 좀 해볼까 노가다라 하면 좀 안좋은데 아직까지 여기있네 짜식아 그때는 부러웠지만 난 이제 아니야 나도 날 수 있다 사이타마야 이거 옷이 그거네요 하이스쿨 오렌지 오렌지 하이스쿨 얘들 뭐죠? 요 오쓰 오라쿠 오크 지랄하지마 가 아니고 내 마야 어때 닮았지 음 얘 그 얘랑 똑같이 생긴 놈 있죠 얘가 드래곤볼 퓨전주에 나와 별거? 뭐여 없어 뭐가 요 음 근데 노가다라 또한 안좋은게 그만큼 스토리가 쉬워집니다 긴장감이 없어져요 고맙다 한번도 지켄다 지켄다 흑 마사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